첫번째 게임 김동현의 서비스 3구 살려냈습니다 최일구 최일구째 득점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나왔겠습니다 강동수 서비스 몰아붉쳐요 김동현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김동현 리시브 포인트 리시브 과감한 시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발을 쭉 뻗고 부드럽게 스윙하지만 강동수 수비 형태 공격자세 강동수 김동현의 반격 강동수 강동수 끈들기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동현 몰아붙이는 자세 그리고 다가섭니다 강동수 멀리 바나나 플릭 받아주는 강동수 7대5 강동수 전후 좌우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럭 김동현 그리고 자세 취합니다 강동수의 방패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긴 서비스 변화 3구 4구 득점을 가져가는 서비스 범실 게임 포인트 김동현 접근전 김동현 강동수 서비스 이 게임 출발 임팩트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가서는 강동수 놓치지 않습니다 점수를 내주고 있는 김동현 3구 득점 초구 공약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미들 코스 이번엔 포핸드 백사이드 지켜냅니다 이 게임 스코어 2대2입니다 김도현 강동수 선수 2대3 긴 서비스 대각선 반격 김동현 강동수의 직선차 조금 또 한 번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다시 밀어붙입니다 그쵸 그쵸 예 플레이를 하기고 있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도 좀 약간 당황한 모습이고요 아 그쵸 예 4대6 미들 코스 공약 김동현 다가서는 강동수 그리고 바라봅니다 김동현 한 번 바깥쪽 더 틀어줍니다 각도변 5대6 직선 가져가요 행운의 포인트 반대편 코스 김동현 센스를 발휘합니다 강동수 선수의 그 파악 그 약점 파악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직선 코스 백사이드 다가서는 강동수 다시 계속 그 코스 좋습니다 백사이드 일변도입니다 김동현 이번엔 미들 그리고 다시 백사이드 양선수 랠리 김동현 이번 코스로 마무리 8대6 김동현 몸을 굽히면서 온힘 힘을 다행히 양선수 랠리 김동현의 주먹을 불끈 쥐입니다 다가서게 대개입니다 남아있습니다 강동수 계속 받아줍니다 송고시앗 송고시앗 김동현 매치 포인트 지금 어 쉬면서 몸 관리 좀 잘 되어있었고요 그렇군요 모든 에너지를 이 프로리그에다가 쏟아 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선수 전수 1포인트 강동수는 하나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강동수의 강타 벗어납니다 이렇게 1-2 1-2 2-3 2-3 2-3 2-3 2-4 2-4 1-3 2-4 2-4 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